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꽃그릇 협찬 받았어요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3종 이것이 1번인데요 싱싱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 3번 이렇게 왔는데요 각 번호보다 3개씩 이렇게 되어있고요 1번이 2만원입니다 3종에 2만원 2번 2만5천원 3번 3종에 2만5천원 이렇게 각 달라요 이거는 싱싱 1번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요거 지금 이제 꽃이 화려하게 달렸고요 이건 연두색이죠 이렇게 아주 멋스럽게 정말 이뻐요 깔끔하게 생겼어요 꽃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사악 달렸고요 아우 정말 멋있죠 이쁘죠 요거는 또 핑크색으로 되어 있고요 아 너무 깔끔하게 생겨서 깔끔해요 이렇게 롱분으로 요거는 파란색이죠 꽃은 똑같은데 색이 다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 한번 볼까요 요거 요거는 3종에 싱싱 1번 3종에 2만원입니다 4개 3개 2만원이고요 요거 사이즈 한번 재 드릴게요 사이즈도 물론 이제 아셔야 되죠 이거는 농분인데 이제 아 17cm 17.5 17.5 고요 요거는 한 9cm나 가로 세로 다 9cm 가량 돼요 9cm 되는데 요거 딱 높이가 같지 않고 여기는 조금 살짝 이렇게 멋을 줬어요 아주 막하게 이렇게 새로 이렇게 딱 멋을 줬는데요 완전히 이제 이런 각이 딱 나면은 그렇게 멋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정말 디자인이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1번 2만원이고요 요거 3개 2만원이에요 7천원 3,7,20원 7천원 안 되네 6천 얼마네 얼마 꼴인지 이것도 계산해 가지고 알려드렸는데요 요거는 자 요거는 그렇고 요거 1번 구형을 하셨고요 자 2번 보실게요 2번 2번은 요거 아니다 요거 3번 같아요 2번은 여기 어우 커요 이거는 사이즈가 다 용분으로 쓰면 돼요 이것도 이것도 높이감이 있어요 요거는 2번인데요 2번 는 2만 5천원 3종에 요거 이렇게 3개 꽃이 밑으로 이렇게 달렸고요 이렇게 보여도 이렇게 가깝게 꽃이 얌전하게 여기 달리면 자리차지 많이 할텐데 이렇게 짤룩한 데 달렸어요 꽃이 예 파란색 노란 꽃이 달렸고요 이거는 빨간색에 또 꽃도 이쁘죠 또 요거 짤룩한 데 꽃이 달려가지고 멋스러워요 이렇게 원형 롱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약간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란 꽃이 있고요 요거 3종에 요거는 2만 5천원입니다 2만 5천원 제가 이제 크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싱싱 2번 3종 2만 5천원이고요 요거 14센치입니다 14센치 요거 가로 14센치 세로가 요것도 14 14 예 14센치네 높이가 꽃이 요래 노란 꽃이 요래 달렸고요 요거 3종에 2만 5천원입니다 요거 요거 물 심어도 요거 얌전하게 생겨 꽃이 밑에 잘 아우 정말 사랑스럽게 요거 꽃이 달렸어요 요렇게 3종에 2만 5천원 요거 3종에 싱싱 3종 아 그럼 또 3번 볼까요 요거는 2번입니다 2번 주문하실 때 이제 2번으로 하시면 돼요 요거 2번 자 컵을 옮겨 놓고 해야 돼요 자리가 엄청 차지하죠 그럼 요거 요렇게 3종으로 또 되어 있어요 요거 3번입니다 요거 3번입니다 3번 잘 보이실려도 모르고 요거는 3번 요렇게 사각분으로 되어 있어요 사각롱분 다 이뻐요 세 가지가 다 요거는 3번입니다 3번째 꽃이 위에가 살짝 갈리죠 노란 꽃이 요거는 또 이렇게 사각 요렇게 꽃대도 있어요 고급스럽죠 아주 저렴한데 반드시 디자인은요 너무 이뻐요 꽃도 이쁘고 요런 노란색이네요 자 요거는 파란색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반질반질하게 반반하게 하는게 아니고 이불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빨간 꽃이 달렸고요 요거 크기 사이즈 한번 볼까요 이것도 요거는 이제 싱싱삼분 3종 요것도 25,000원입니다 세 개 25,000원 되겠네요 아이고 자꾸 소리나네 이거 자 요거는 이제 11cm입니다 11cm 11cm 고요 높이 한번 볼까요 예 13 13.5cm 되고요 요거는 13.5cm 아 13.5cm가 아니네요 15cm 15cm 제가 잘못 봤어요 15cm입니다 높이가 요런거 세 개 싱싱삼분 3종에 25,000원이고요 25,000원입니다 요거 자 1번, 2번, 3번으로 되어있고요 각 3종식입니다 예 아 여러분들이 이거 다 디자인이 진짜 마음에 드시죠 일단은 커요 이거 사이즈가 넉넉하게 이제 정말 나왔고요 멋스러워요 꽃도 리본도 이렇게 딱딱 달아가지고 아주 정말 이거 다 세우지도 못해요 한 줄에 예 어떠세요 저는 마음에 싹 드는데 이거 뭘 심어도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뭘 심어야 이쁠지 제가 이제 어 생각이 감이 잘 안 오는데 일단은 이거는 아 진짜 막 우아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이쁘죠 이거 3종도 이쁘고 다 이뻐요 깔끔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너무 이쁩니다 자 일단은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해 드렸고요 어 싱싱 1번 2번 3번 각 3종식이고요 1번은 요거 이렇게 생긴게 1번입니다 2만원이고요 요거는 3개 2만원 요거 2번에 요거는 2만 5천원 요거는 또 더 큼직 하죠 아 아주 아주 진짜 멋스러워요 고급스럽죠 요거 요런거 3종 또 요거는 3번에 되어 있습니다 3번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 요거 3번 예 1,2,3번 다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각 3종식이고요 여러분들 요거 잘 보시고 요런것도 너무 작은 거 여태까지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요거는 좀 큼직하죠 예 또 요런것도 좀 있어야 돼요 롱 군생 좀 큼직한 거 심으면 요거 이쁠 것 같죠 예 소개는 여기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그럼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